21. 지게차의 일반적인 조향 방식은 1. 앞바퀴 조향 방식이다. 2. 허리 꺾기 조향 방식이다. 3. 작업 조건에 따라 바꿀 수 있다. 4. 뒷바퀴 조향 방식이다. 정답은 4. 뒷바퀴 조향 방식이다. 22. 기중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오른 것은 1. 붐의 각과 기중 능력은 반비례한다. 2. 붐의 길이와 운전 반경은 반비례한다. 3. 상부 회전체의 최대 회전각은 270도이다. 4. 마스터 클러치가 연결되면 케이블 드럼의 축이 제일 먼저 회전한다. 정답은 4. 마스터 클러치가 연결되면 케이블 드럼의 축이 제일 먼저 회전한다. 23. 모터 그레이더의 탠덤 드라이브 장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그레이더의 균형을 유지해준다. 2. 최종 감속 작용을 한다. 3. 그레이더의 차체가 안정된다. 4. 회전 반경을 작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정답은 4. 회전 반경을 작게 하는 역할을 한다. 24. 클러치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엔진 회전력의 약 2에서 3배 정도 커야 한다. 2. 용량이 너무 크면 연결 시 엔진이 정지하기 쉽다. 3. 용량이 너무 적으면 클러치가 미끄러진다. 4. 엔진 회전력보다 용량이 적어야 한다. 정답은 4. 엔진 회전력보다 용량이 적어야 한다. 25. 기계식 조향 장치에서 조향 기어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1. 멈기어 2. 섹터 기어 3. 조정 스크류 4. 하이포이드 기어 정답은 4. 하이포이드 기어 26. 건설기계 운전 중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1. 라디에이터 냉각 수량 점검 2. 냉각 수온도 게이지 점검 3. 경고등 전멸 여부 4. 주행 속도계 점검 정답은 1. 라디에이터 냉각 수량 점검 27. 건설기계 등록 신청은 누구에게 하는가 1. 건교부 장관 2. 경찰서장 3. 시 도지사 4. 행정자치부 장관 정답은 3. 시 도지사 28.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도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는 경우는 1. 신호등이 진행신호 표시일 때 2. 차단기가 올려져 있을 때 3. 경보기가 올리지 않을 때 4. 앞차가 진행하고 있을 때 정답은 1. 신호등이 진행신호 표시일 때 29. 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매시 15km 이내에 속도를 말한다 2. 매시 20km 이내로 주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정지거리 2m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위험을 느끼고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4. 위험을 느끼고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30. 노면 표시의 중앙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백색의 실선 및 점선으로 되어 있다 2. 황색 및 백색의 실선 및 점선으로 되어 있다 3. 황색의 실선 및 점선으로 되어 있다 4. 백색 및 회색의 실선 및 점선으로 되어 있다 정답은 3. 황색의 실선 및 점선으로 되어 있다 31. 다음 중 주차, 정차가 금지되어 있지 않은 장소는 1. 경사로의 정상 부근 2. 건널목 3. 횡단보도 4. 교차로 정답은 1. 경사로의 정상 부근 32.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운전자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1. 경찰 공무원에게 신고 2.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경찰 공무원에게 신고 3. 즉시 보험회사에 신고 4. 즉시 피해자 가족에게 알린다 정답은 2.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경찰 공무원에게 신고 33. 다음 중 건설기계 사업이 아닌 것은 1. 건설기계 수출업 2. 건설기계 대여 3. 건설기계 정비업 4. 건설기계 폐기업 정답은 1. 건설기계 수출업 34. 우리나라에서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검사업무 대행기관은 1. 건설기계 정비업자 2. 건설기계 안전관리원 3. 자동차 정비업자 4. 건설기계 폐기업자 정답은 2. 건설기계 안전관리원 35. 유암류의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오일의 선택은 운전자가 경험에 따라 이미 선택한다 2. 먼지, 모래, 수분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을 세운다 3. 유량은 알맞게 하고 부족시 보충한다 4. 오염, 노화된 오일은 교환한다 정답은 1. 오일의 선택은 운전자가 경험에 따라 이미 선택한다 36. 유압 작동부에서 오일이 누유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하여야 할 곳은 1. 피스톤 2. 실 3. 기어 4. 펌프 정답은 2. 실 37. 추가기의 기호 표시는 정답은 4. 38. 플러싱 후의 처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작동유 탱크 내부를 다시 청소한다 2. 잔류 플러싱 오일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3. 작동유 보충은 24시간 경과 후 하는 것이 좋다 4. 라인 필터 엘리먼트를 교환한다 정답은 3. 작동유 보충은 24시간 경과 후 하는 것이 좋다 39. 작동유 온도 상승 시의 영향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열화를 촉진한다 2. 점도의 저하에 의해 누유되기 쉽다 3. 유압 펌프 등의 효율은 좋아진다 4. 온도 변화에 의해 유압 기기가 열변형되기 쉽다 정답은 3. 유압 펌프 등의 효율은 좋아진다 40. 유압 계통의 최대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는 1. 오리피스 밸브 2. 책 밸브 3. 릴리프 밸브 4. 초크 밸브 정답은 3. 릴리프 밸브 4. seu자